안녕하세요. 과일 소식을 알려드리는 과일 24시입니다. 경산시 농산물 공판장 오늘 개장 소식과 요즘 가장 뜨거운 신비복숭아 가락시장 경매가를 전해드립니다. 공판장이란 공정한 가격과 좋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겠죠.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여 농부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좋은 보상을 받고 지역사회에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일단 과일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첫날이라 아무래도 출하된 종류나 수량이 적습니다. 종류는 살구가 제일 많고 다음 5월도 복숭아 매실과 감자가 나왔습니다. 경매가를 한번 볼까요? 살구 제일 좋은 특품이 5kg에 5만원, 4만3천원이고 상품이 3만4천원, 4만2천원, 보통이 1만8천원부터 3만5천원까지 낙찰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도 복숭아 5kg에 54과 6만원, 60과도 6만원, 79과 5만원, 89과 3만2천원, 99과 2만7천원, 119과도 1만6천원 경매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격이 좋다고 할까요? 나쁘다고 할까요? 구독자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가락시장 신비복숭아 경락가를 알려드립니다. 일단 하우스 재배라 수량이 9건의 키로당 평균 가격이 2만4천원 정도입니다. 보겠습니다. achei 어떻게 하지? 휴대폰 가락시장 신비pta 신비itzerland 적 widow ų